무기장전 완료 맡겨주십시오 프로답기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지요 그래요 마음에 드는군요 가고 있습니다 움직이질 못하겠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작전 캐시 끝내버리죠 한번 해보죠 목표 발견 교전 캐시 목표물에 접근합니다 아우 뭐 이런 것까지 점점 더 강해지는군요 마음에 쏙 듭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전술 임무 확인 살상 명령 확인 난 한놈만 쏘지 궤도 폭격 동기화 완료 광선 쇼를 시작합니다 오우 보고 싶을 거야 잘 가 역시 궤도 레이저야 악감정은 없어 총알은 가져 기념으로 이제 누가 유령 이제 누가 유령이지 난 목표물을 놓치지 않아 흐흑 흐흑 흑 흑 사냥꾼 흑 사냥감이겠지 난 나비의 날개도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 아무리 아무리 처치해도 질리지가 않아 또 보자고 또 보자고 보안간 나리 잘자요 예쁜 왕자님 이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만화가 모자랍니다 만화가 얼마 없습니다 만화가 부족합니다 생명력이 얼마 없습니다 이 의무관 마음에 드는데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치료 계속 부탁합니다 제 생명을 구하셨군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필요했는데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 유령 작전 개시 날 쉽게 죽일 순 없을걸 여기는 노바 암살자에게 시비를 거는 건 현명하지 못하지 그만 이제 네가 죽을 차례다 폭풍이 몰아칠 것이니 회오리가 널 삼킬 것이다 흐흐 내가 말했지 위험인물 제거 완료 이거 싱거운걸?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겁니다 그래도 잡았어 그래도 잡았어 좋았어 바로 그겁니다 힘내십시오 좋았어 여기는 노바 이럴 시간 없습니다 아뇨 전 캐리관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인 게임만 출시됐더라도 유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무기는 정신력입니다 나머지는 거들 뿐 저들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아직 안 죽여서입니다 어쩌겠어요 제 장비가 최고인걸 왜 자꾸 클릭하는 거죠?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시나요?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? 이 농담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방금 쏘신 거 핵폭탄인가요? 인사치고는 너무 강하지 않나? 제가 유령사관학교에서 들은 말이요? 캐리관이 얼마나 완벽했다는 이 캐리관을 본받으라느니 맨날 그놈의 캐리관, 캐리관, 캐리관 한 방에 성 가운데를 유령이 나타났다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다고요? 아직 제 얘기를 못 들은 모양이시군요 내가 도시랑 사귀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잠깐 그 만화에서 내 기억이 지워졌었나? 항상 잊어버린다니까 금발은 항상 더 재밌게 살죠 와우! 보셨죠? 재밌게 산다니까요 실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메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다릴 테니 없죠? 그쵸? 널 겨누고 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즐겨라 시간이 다 됐어 잘 보고 배우세요 가볍고 유연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후!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군요 흠잡을 데가 없군요 인정하죠 재능이 있으시네요 제 실수였습니다 어우 미안하게 됐군요 또 봐요 유령은 먼저 갑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여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길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? 저들의 핵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해야 합니다 누구 이 요새 파괴하실 분? 이 감시탑을 점령해야 합니다 누가 가서 이 목표물을 좀 차지하십시오 목표물 확인 가서 확보하시죠 이걸 수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목표물을 획득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곳을 방어해야 합니다 핵을 방어하십시오 이 요새를 방어해야 합니다 잠깐! 이 구조물을 지켜야겠습니다 저 구조물을 방어하십시오 VIP를 지키십시오 저 대상이 죽게 두어선 안 됩니다 이 감시탑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 감시탑을 방어해야 합니다 저 구조물을 박살내시죠 승인 떨어졌습니다 가서 파괴하시죠 저 대상을 제거하십시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가서 제거하시죠 흥, 적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영웅을 제거하십시오 금방 도착합니다 이미 이동 중입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걸 운반해야 합니다 이걸 여기서 옮기십시오 모아놓은 걸 갖다 줘야 합니다 이걸 갖다 줄 시간입니다 녀석들이 약해졌을 때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,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입니다 공격하십시오 여길 조심하십시오 나이스 사살 확인 몸 상태가 말이 아니시군요 치유의 셈으로 가십시오 신속히 치유의 셈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서 용병 캠프를 점령하겠습니다 지원 병력, 이동 중 지금 도우러 가는 길입니다 작전상 후퇴해야겠습니다 일단은 물러서야겠습니다 이런 맙소사 여기 될 것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이게 누구신가요? 그 친구분은 운이 좋으시군요 갖고 계신 영웅 중에 제가 최고인 것 같군요 전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할 준비 되셨나요?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건 무례하지 않나요? 기술 설명을 읽는 것보단 직접 사용해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방아쇠 당기는 손가락이 간질간질하면 짜증나지 않나요? 저기, 경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렇고 말고요 재밌겠군요 누가 첫 킬을 하나 내게 할까요? 저 친구들에게 굴욕을 맛보여 줄 시간입니다 적들은 손도 못 쓰고 쓰러질 겁니다 적들을 제거할 준비는 되셨나요? 어떻게 재미 볼 준비는 되셨습니까? 라저 아무도 날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꼭 물어봐야 하나요? 이게 누구야? 이거 정말 재미있겠군요 이거 아주 재미있겠군요 아, 나랑 당신을 같은 편에 넣었다니 믿을 수가 없군 내 머리에서 당신의 기억을 지워주면 좋을 텐데 캐리건 그러시든지 아, 왜 또 물고기랑 한 편이 된 거야 난 생선이 싫어 와우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당신보다는 더요 보안관 나으리 그만 쳐다보고 전투에나 집중하시죠 타이커스 한 번만 더 예쁜이라고 했다간 그 입에 총알 들어갑니다 아셨죠? 아셨죠?